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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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영향도를 3년마다 조사하는 내용을 특별 법안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훈 포항시 의원은 최근 제정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상을 인구 규모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군공항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1호 입법인 이 법안은 쓰고 난 구리전선이나 조각 같은 동스크랩을 사고 팔 때 산쪽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연간 최소 500억 원, 최대 2천억 원의 세수 효과가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도가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4월에 소비자 심리지수를 조사한 결과 104로 나타나 전달 106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견제 생활 형편을 묻는 항목에서는 전월보다 다소 오른 92를 기록했고 앞으로의 생활 형편을 전망하는 항목에서는 100에서 98로 낮아졌습니다. 가계 수입 전망은 전달 100에서 99로 떨어졌고 소비지출 전망도 110에서 106으로 하락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15일까지 2013년 중소기업 환경기술 및 설비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대상 사업체는 자본금 20억 원 미만,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대개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자나 유동물 취급 제한, 금지물질 제조업 및 사용업의 대표자, 사고 대비 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대표자면 모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환경오염방지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따른 제조공정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방지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받습니다. 11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가 자원봉사 특별시 선포식을 갖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오늘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주민, 기업체 등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원봉사 특별시 선포식을 갖고 자원봉사가 새 희망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의 부메랑 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인구 61만여 명의 달서구는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2만 3천여 명, 차상위 복지수급자 1만 5천4백여 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저소득층이 가장 많고 자원봉사자는 2006년 1만 명에서 현재 11만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도 다소 변덕스러운 날씨를 감사드립니다.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강수를 보이겠고 비는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휴일인 내일은 구름만 가끔 많은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 24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에는 충청과 전북 그리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 약한 피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19도로 예상되고 안동의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늘과 내일 강풍이 불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